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밥하던 무쇠소 틀 때서 절의 범종 만드는 데 보시한 가난한 여인과 아들의 공덕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김시성을 가진 아들 형제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어느 해 태풍이 그 지방을 강타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마을 근처 산기슭에 있던 암자의 범종이 유실되버렸다 절에서 범종 불사 100일 기도에 들어갔는데 이때 그 과부가 자기 집에 하나밖에 없는 무쇠소 틀 때서는 절에다 보시했다 그것도 깊은 밤중에 절의 스님이나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아들과 함께 대웅전 앞에다 살짝 가져다 놓았다 큰 아들은 그때 마침 곧불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밥솥을 바쳤으니 밥은 질그릇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쇠소 틀 사기 위해 오랜 세월 돈을 모았지만 결국은 사지 못했다 그때까지도 과부대계 소치 절의 범종 일부로 변한 줄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가히 무주상보시라 할 만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마음씨 착하고 불심돈독한 과부는 늙어서 죽게 되었는데 여인은 무쇠소 틀 새로 장만하지 못한 것과 생전에 두 아들 장가를 들이지 못한 것 두 가지를 크게 슬퍼하였다 형제는 어머니의 영전에서 새삼 다짐하였다 어머니를 좋은 땅에 모시자 그래야 어머니의 소원대로 우리가 장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소리만 쳤을 뿐 이름 있는 직관을 모실 돈이 두 형제에게는 없었다 그날 밤 동생의 꿈에 누군가가 나타났고 다음날 동생이 어머니의 관을 지게에 지고 나가면서 말했다 형님 어머니는 내가 반드시 명당자리에 모실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의 결심이 워낙 확고하니 형은 말릴 수가 없었고 어머니의 시신을 짊어진 김생은 꿈속의 사람이 시킨 대로 걸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먹이를 찾는 짐승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지게를 받쳐놓고 생각하니 밤을 지낼 일이 막막하였다 혹시나 하여 사방을 살피니 멀리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 불빛을 찾아가니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있었다 문 앞에 가서 주인 양반 주인 양반 하고 부르니 한 처녀가 나왔다 여기는 봄에 꽃이 피어도 나비와 벌도 오지 못하는 곳인데 누가 와서 찾는 거요? 사람이거든 들어오고 짐승이거든 썩 물러가라 사람이오 그러면 들어오시오 김생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에 그녀가 보던 책이 펼쳐져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가 그를 힐끗 보더니 그녀가 말했다 밖에 받쳐놓은 것은 무엇인가요? 보지 않고도 김생이 지게에 무엇인가 지고 온 것을 알고 있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좋은 자리에 묘를 쓰고 싶어서 지고 다닙니다 저녁은 자셨나요?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낭자는 김생에게 대추 3개와 밤 3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였다 그것을 먹고 나니 희한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눈을 감고 무슨 생각인지 하고 있던 그녀가 얼마 후 눈을 뜨더니 말했다 살펴보니 당신과 당신의 모친은 공덕을 많이 쌓았더군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 내 말을 들으시겠소? 듣지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에 어머니를 지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길이 나올 것이오 그 길로 한참 가면 연꽃이 가득 핀 연못이 있을 것이니 그 연못에 어머니 시신을 넣으시오 그때 웬 머리 덥수룩한 사람이 뒤에서 큰 소리로 불을 터인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와야 합니다 만약 돌아보면 죽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김생은 낭자의 말대로 연못으로 갔다 어머니의 시신을 연못에 던질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또 낭자와 약속까지 하지 않았던가 웬일인지 김생은 그 낭자에게 믿음이 생겼다 김생이 시신을 연못에 던졌다 그때 웬 머리 덥수룩한 사람이 나타나 누구냐? 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지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뛰었다 김생이 돌아가니 낭자가 다시 대추 3개와 밤 3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였다 그걸 먹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은색 가위 하나와 편지 한 장을 내놓았다 이걸 가지고 저 아래 큰 동네의 권대감 집을 찾아가서는 은색 가위를 사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보이도록 하십시오 김생은 권대감 집을 찾아가 은색 가위를 사라고 하였다 권대감의 아들이 나와서 보니 그것은 자기 누님이 쓰던 것이었다 권대감의 아들은 그 가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부친께 보였다 아버지 이거 보셔요 이건 틀림없이 누님이 쓰던 은색 가위예요 대감이 가위를 받아 살펴보니 틀림없이 딸의 것이었다 내 누이의 관 속에 은가위를 넣은 사실은 우리 식구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도대체 가위가 어디서 나왔단 말이냐 대감은 딸의 묘를 파서 가위를 꺼내 팔려고 하는 놈이 있음을 보고 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놈은 도굴범이 틀림없다 손님 방으로 들게 하여 몇 가지 음식과 독한 술을 주워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죽여야겠다 대감의 아들은 김생을 손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앉힌 다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김생이 술과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오니 앞마당에 그를 잡아서 죽일 준비를 해놓은 것이 보였다 그 광경을 본 김생은 얼른 편지를 꺼내어 대감에게 주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이 사람은 여러 생에 걸쳐 저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불보살의 도움으로 이 사람과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49제날이 혼인날이 될 터이니 불승 여러분을 모셔와서 묘 앞에서 법화경을 읽게 해주십시오 편지를 읽은 대감은 그를 잘 대접한 뒤에 손님 방에 가서 쉬게 하였다 49제날 절의 스님 여러분이 와서 법화경을 읽으니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낭자의 무덤을 감싸더니 무덤이 쫙 갈라졌다 그러자 그녀가 잠을 자다가 일어난 듯이 걸어 나왔다 아버님 제가 저승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희 저승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감은 딸을 환생하게 한 김생에게 상으로 많은 전답을 주고 딸과 혼인하게 하였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웬일인지 김생의 얼굴은 늘 어두웠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말했다 무엇이 부족하여 당신은 늘 한숨을 쉬시나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가요? 부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어머니 시신을 연못에 던진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나를 만나고 나를 되살린 것은 그동안 덕을 많이 쌓아서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려면 다시 적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는 장날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서 갖가지 비단을 많이 사오세요 김생이 장에 가서 비단을 사오니 그녀가 비단으로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주면서 말했다 이 옷을 장에 가지고 가서 거지나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헌 옷은 모아서 가지고 오세요 김생이 그녀의 말대로 비단 옷을 가지고 가서 거지와 헐벗은 사람에게 나눠주니 그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다 그가 헌 옷을 한 짐 가지고 오니 아내는 편지 한 장을 써주었다 이제 저승길로 떠나셔야 합니다 이리저리 하여 큰 산을 넘으면 넓은 강이 보일 것입니다 그 강에서 배를 타고 가되 절대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묻거든 이 편지를 보이세요 아내의 말대로 김생은 배를 탔다 그러자 어떤 무시무시하게 생긴 호법 신장이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를 가는 거요? 김생은 말없이 편지를 꺼내서 주었다 그러자 그 호법 신장이 물었다 그래 당신은 살면서 무슨 덕을 지었소? 김생이 등에 진 것을 보이니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 모두 불에 태우고는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말했다 배에서 내리거든 열두대문이 보일 거요 이 편지를 가지고 열두대문을 들어가면 어떤 떡거머리 총각이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넓은 마당을 쓸고 있을 것이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이시요 배에서 내린 김생이 열두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과연 어떤 떡거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가 총각에게 편지를 보이니 총각이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따라가서 보니 그의 어머니가 꽃 속에 놓인 의자에 앉아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깨끗한 옷을 입은 젊은 남녀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가지고 와서는 앞에 놓더니 꾸벅꾸벅 절을 하였다 어머니는 그에게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그 음식을 골고루 다 먹고 나더니 떡거머리 총각을 불러서는 말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네 집에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게나 김생은 그 총각의 안내로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자 아내가 물었다 어머님을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았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잘 지내고 계시더이다 그러나 한숨 쉬는 그의 버릇은 전과 같았다 얼마 후 그의 아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어머님이 잘 계신 것을 보고 와서도 왜 한숨을 쉬나요? 고향에 계신 형님이 장가는 갔는지 잘 사는지 궁금하고 또 무엇보다도 형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시면 고향에 다녀오세요 다음 날 김생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다 가서 보니 형은 장가들어 아들딸 놓고 잘 살고 있었다 형님을 만나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날짜를 맞춰보니 그가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만난 날이 바로 어머니 기일이었다 그가 갔을 때 어머니 앞에 음식을 차려다 놓고 절한 것은 형님 내외가 어머니 제사를 지낸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생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아내와 함께 아들딸 놓고 잘 살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범종은 절에 매달아놓고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종입니다 무주상 보시는 허공처럼 맑은 마음으로 하는 보시이자 조건 없이 집착 없이 남에게 베풀어주는 보시입니다 49제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불교 천도의식입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식 교수가 지은 책 한국의 효행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화가 운하영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최본보리의 그림 축복을 빌렸습니다 일리사마레프, 크라우드픽, 게티이미지 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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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